넌 살인자고 거짓말쟁이. 넌 둘 다 라고. 지금 무슨 소리를 짓글린 거야. 죄값 지르게 하겠어. 반드시. 경찰입니다. 홍세나 씨 맞습니까? 역시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홍세나와 나는 친자매였구나. 왜 그래? 진짜 용태웅 어디 있어.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각골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왜 자꾸 잡았다는 거야? 내가 아니야.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건 용태문 그 자식이야. 당장 꺼내줘.